나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군집이에요 오늘도 뽈따구살입니다 먹방하시는거요? 네 요즘 영상이 안올라온다고해서 얼마나 찍어드렸어요 원래 찍고 싶지 않았는데 비도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통에 담는것까지 딱 보여드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파위로 올라갑니다 뽈따구살이요 저도 먹고 살려고 유튜브에요? 구독해야겠네요 하지마세요 안하셔도 돼요 아니 볼게 없어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조금 옆에는 얼굴 한번 찍어줄까? 옆에는 저희 국병 5호 회원님 계시고요 옆에 이쪽에 현재 국병 5호 회원님 된장찌개 네 한 숲 좀 퍼습니다 네 맥주가 있는데 네 아니요 괜찮아요 네 찍어먹을게요 오늘은 먹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드십시오 네 짠 나만 나와야되는데 나만 나왔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